이번에 소개해 드릴 논문은 연세대 박경순 연구원과 강남대 박영란 교수, 용인성담대 손덕승 교수가 2020년에 발표한 사회적 연결감과 우울의 관계,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비교입니다. 이 연구는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우울 수준의 차이 확인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사회적 연결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합니다.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 자료를 2차 분석하였으며 농촌노인 948명과 도시노인 98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 결과 농촌노인의 우울은 5.8이, 도시노인은 10.07로 도시노인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연결감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사회적 연결감의 하위 요소에 따라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노인에게는 고독감만이 농촌노인에게는 평가적 지지와 고독감이 영향을 미쳤으며 소속감 지지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적 연결감 증진을 통한 노인 우울 감소를 위해 정책적, 실천적 재현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박경순, 박영란, 손덕순 2020년, 사회적 연결감과 우울의 관계,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비교, 한국콘텐츠학 개논문지 제20건 이후 667에서 677페이지를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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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